100%의 나같은 노음 듣고 왔습니다. 슈퍼주니어 키스더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프리미엄 케이스, 제누스에서 스마트폰 케이스, 소나네 머큐리 구스페리에서 핸드폰 케이스 교환권, 비타민 하우스에서 밸류어스 비타민 C1000, 도선매 전문 쇼핑몰, 동대문 모자에서 패션 모자, 유닉스 헤어에서 헤어드라이어, 세상의 모든 가방, 가방법에서 브랜드 가방, 바이앤드메이더에서 소녀 오일, 맥스 클리닉에서 거품나는 오일폼, 케이비어 스파클렌저, 주식회사 아르디움에서 예쁜 다이어리 세트, 주식회사 태경농산에서 굉장한 컵밥, 영화 동창생 예매권을 여러분들께 마구마구 쏠게요. 편지 읽어준 남자, 고고!